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2부 16입니다 시간 시간에 저희가 스펙 먼저 살펴봤구요 오늘은 바로 시연곡 요즘 또 아주 핫한 노래죠 악뮤가 얼마 전에 새로 앨범이 냈잖아요 지금 현재 또 차트를 씹어먹고 계신 러블리 라는 노래로 네 오늘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보컬만 받아볼게요 이게 아주 조작이 편하더라구요 누르고 돌리고 누르고 돌리고 그래서 이게 요즘 오디오 인터페이스들 보면은 그 사실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없으면은 기본적으로 좀 컨트롤 하기가 좀 귀찮거나 아니면 아예 좀 안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연결을 쓸거니 소프트웨어 디테일한 걸 만져라 라고 하는 기어들이 많은데 지금 에보 16 같은 경우는 지금 하드웨어적으로 또 너무나 친숙하게 만질 수 있고 이게 컨트롤이 대부분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걸 좋아해요 사실 저도 그 맨날 패널 열어서 해야 되는거 말고 그냥 쭉쭉 돌려서 할 수 있는게 오히려 더 직관적이고 편하잖아요 그런 감성에 있어서는 이보 16이 상당히 잘 선택을 한거 같아요 조선을 그게 뭐 요거까지만 제가 예를 들면은 제가 그 컴퓨터를 바꾸게 된 계기가 사실 컴퓨터가 전혀 작업하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컴퓨터가 이제 아무래도 그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더 이상 안되는거에요 그러니까 제 맥 OS가 더 이상 업데이트가 안되니까 그 OS의 버전에 맞는 소프트웨어가 계속 업데이트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제가 아무 생각없이 제가 가지고 있던 우리가 쓰는 디스크리트에서 업데이트를 눌렀어 근데 OS의 버전이 낮아서 안되는거야 그래서 OS를 업데이트 하려 했더니 안 돼 아 그래서 바꾸셨군요 그래서 바꾸었어요 사실은 컴퓨터 되게 잘 돌아가거든요 작업하는데 전혀 부족함 없었는데 그런 제가 불편함을 겪다 보니까 요렇게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이미 다 컨트롤 할 수 있는 기계들이 되게 반가운 것 같아요 좋습니다 바로 녹음 한번 받아볼게요 네 녹음 가볼게요 뭐 소리 받아지는거에요 좋아요 그냥 깔끔합니다 네 깔끔해요 우리가 막 완전 하이엔드 급하게 우야 땡겨지는게 다르네 뭐 이런건 아닌데 그건 그렇게 말하면 저희가 이제 거짓말이니까 거짓말이고 깔끔합니다 네 솔직히 가성비적으로 보면은 되게 괜찮은 퀄리티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좋네요 한번 가볼게요 네 딱 적당히 좋은데요 120짜리에요 진짜 늘 말씀드리는게 다이내믹 레인지가 다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그 준수하게 잘 나온 퀄리티다 딱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가격 생각하면 오히려 좀 오버스펙 아닌가 싶어요 요 가격대 이 채널 구스에다가 뭐 이정도면 여러분 저희가 다이내믹 레인지 아웃풋에 대해서 늘 타령을 왜 많이 하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결국 이제 음악을 만드시고 이제 작업을 하시고 모니터 스피커로 들으시잖아요 그때 그 음질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이제 만드는 아님 혹은 믹스라는 과정에서 물론 대단한 믹스를 뭐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거가 주는 그 퀄리티 때문에 또 이제 작업을 하는 이게 달라지는데 그래서 이제 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시합 나갈 때 특히 격투기나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 체급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이 다이내믹 레인지는 체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체급 안에서도 누가 더 잘하고 기술이 더 좋고 심지어는 체급이 더 작은 체급도 가끔씩은 한두 체급 위를 이길 수는 있지만 체급 차이가 세네 체급 나는 데는 이건 아무리 기술이 좋다고 해도 체급이 깡패인 부분이 있잖아요 다이내믹 레인지는 딱 그렇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그게 좋은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좋으면 일단은 여기에서 좀 그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스펙이 다이내믹 레인지라서 늘 말씀드린다 이렇게 한번 정리할게요 바로 사운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좋은데요? 네 그러면은 기타를 일단 솔로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가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그냥 딱 그냥 214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운드 그대로 받아주는 느낌 플랫하고 약간 좀 살랑살랑한 느낌으로 잘 받아줍니다 뭘 들었을 때 여러분 그거는 있어요 제가 아까도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뭐 우와 이런 건 없어요 근데 딱 있는 그대로 받아줘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가격 대비 정말 괜찮은 것 같다고 느껴져요 보컬만 한번 들어볼게요 진짜 듣기 편한 딱 그 EQ 대역이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형 뭐 이런 노래를 잘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이 둘 다 이 EQ 다 빼고 완전 드라이로만 한번 마지막으로 모니터 해보겠습니다 나 여기서 아이돌인줄 modal 전용어 그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저희가 늘 할 때 이 EQ도 정말 요만큼하고 뭐 걸어 봤자 EQ하고 저희 컴프레서도 잘 안 걸잖아요 이게 조금 만지고 리버버 걸고 이게 다가보고 그 제가 초반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그냥 뭘 더 하지도 빼지도 않고 그리고 저희가 214 리뷰를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얘한테 워낙 고스펙의 그 뭐라 해야 될까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붙었을 때 그 놀라움도 있지만 반대로 그 거기서 드러나는 이하의 숙면적인 이 모자람도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그냥 214 피지컬에 잘 맞게끔 잘 받아주고 딱딱 적당해요 딱 적당해서 그래서 아까 이제 초반에 이제 그런 생각도 했고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스펙도 살펴보고 막 이렇게 봤잖아요 저희가 이제 예전에 프레소노스 제품도 있었고 뭐 어디 이제 꽤 굿수가 많은데 요 정도 가격대의 제품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뭐 저는 그 요즘에 드러머 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자기 작업실에서 녹음을 해서 보내주고 이렇게 데모를 주고 받으니까 요거 드럼 마이킹도 공부하시고 이런 분들 추천을 그때 그쪽 군의 제품들을 이제 추천을 드렸는데 그때가 꽤 오래 전이거든요 꽤 됐어요 몇 년 됐죠 이제는 이 친구이잖아요 아 이 친구 그러니까 입문용으로 이제 에보 16을 사셔가지고 이게 지금 들어보시면 그냥 뭐 소리가 딱 퓨어야 아까 인우 형이 그 말한 게 딱 맞습니다 되게 퓨어에서 내가 드럼 톤을 하나하나씩 잡고 막 이거를 마이크 간섭 없이 이렇게 공부하고 이런 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드럼 소리를 더 오버해서 뭐 더 단단하게 들리게 해준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내가 쓰는 뭐 마이크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그 상황을 잘 담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작업도 하시고 공부도 해보시고 하다가 나중에 아 진짜 데모 수준의 녹음 아니면 뭐 이걸로 최종 아웃풋이 나갈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식으로 뭐 조금씩 녹음일도 해보고 하다가 내가 이제는 정말 드럼 녹음일이 많네 그러면 그때 이제 진짜 좋은 거 마이크도 없고 하시고 하셔도 될 것 같고 이걸로 공부 그리고 뭐 데모 뭐 이런 거 뭐 그리고 어느 정도의 아웃풋까지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데모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뭐 말씀드렸던 특히 이제 다양한 채널을 쓸 때 스마트 게인을 통해서 버튼 하나로 여덟 개 채널의 게인 한꺼번에 딱 잡고 그럼 20초 안에 해결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채널 녹음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딱 그 120짜리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다이나믹은 이제 체급입니다 체급이 상당히 괜찮은 체급이고 그리고 이일사랑의 궁합이 아주 좋고요 딱 정말 베프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보통 들어보면은 이제 우리가 UAD 계열이 조금 미들 쪽이 좀 따뜻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 사운드를 받으면은 조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빈티지한 느낌 그리고 좀 따뜻한 느낌 그런 쪽이 이제 받았을 때 똑같은 214로 받아도 밑이 조금 더 불룩하게 올라오는 느낌이 있고 디스크리티에 이런 안텔로프 계열의 그런 걸로 받으면 진짜 쨍하고 플랫한데 완전히 그 느낌 자체가 되게 생동감 있게 입체적으로 들리는 느낌 엄청 넓죠? 네 넓게 들리죠 얘는 그냥 원래 얘 자체 214네 그냥 이 소리 우리가 들고 있던 214 그리고 214를 깎아먹지도 않고 뭘 엄청나게 대단하게 뭘 바꿔주지도 않고 굉장히 플랫하고 깔끔한 그런 느낌의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절대로 214의 그 어떤 포텐을 얘가 갉아먹진 않아요 맞아요 이 둘이 그냥 딱 궁합이 좋은 정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올해로 약간 갱신된 것 같아요 그 8채널 짜리는 물론 24 24, 24지만 24도 되지만 뭐 일단 기본적으로 꽂는 게 8채널이라고 봤을 때 최고의 그 또 이 패키지 상품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러게요 좋습니다 뭐 그걸 나머지 이제 뭐 다이나믹 마이크는 뭐 따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당연히 뭐 SMO채 뭐 이런 거 사시겠지만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214에 뭐 256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채널 녹음은 요걸로 저희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이제 오디언트 인터페이스는 거의 저희가 빈칸을 다 채웠습니다 정말 아주 속속들이 다 리뷰를 해봤네요 네 다음번에 또 더 좋은 재미있는 인터페이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해주시죠 네 방구석 미션을 양상합니다 레코딩 타임스